제 1도시의 훈련입니다 자 타임머신을 타고 오수했던 그때 그 시절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뾰롱 아 오늘 날씨가 춥지 아니 이거 수능 미룰 거면 제대로 미루는 거야 애매하게 미뤄가지고 오늘 날씨 이거 영하잖아 아 진짜 아 오늘 너무 춥다 아 뭐 싸줬지 엄마? 5년째 싸느라고 엄마도 힘들겠다 자 지금 시간은 7시 10분입니다 저는 늘 1시간 일찍 갔어요 1교시 입실 시간이 8시 10분입니다 1시간 일찍 간 이유가 있어요 야 그만 응원하라고 옆에서 굳히고 잔굳히고 개많이 해 이거 왜 하는 거야? 한일전이야? 그만 응원하세요 제발 왜 왜? 이 소리가 지금 고사장 들어가도 다 들려 들어가자마자 그거 예외 열심히 풀어야 하는데 왜 후배들 응원하고 있냐고 이거 적당히 해야 돼 아 야 그만해 왜 여기까지 와서 굳잔굳히고 있어 난타야? 동아리대 못했어? 왜 그래? 손흥민 골랐어? 적당히 하라고 아 지금 언덕이 너무 박세여 아 얘도 안 받아요 얘도 안 받아요 아 컴사 있어요 아 수능장에 죽으면 뭐 컴사 아 화이트도 있어요 화이트도 있어요 그만 장구 치나 봐 제발 수능 이 지금 길에는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왔다 이제 제 고사 번호를 한번 찾아볼게요 5 4 3 5 5 5 5 5 5 5 5 OK 아씨 시험장으로 이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 아무도 없네 역시 나는 7시 10분 1시간 전에 등교하는 착한 어린이 내 모든 걸 보여주겠어 오늘만큼은 공부해진 킹성태 나 오늘만큼 스터디코드 조나무 5년 동안 이 공기를 느껴보니 썩을 대로 썩었다 역시나 이 처연한 기운 처연한 분위기 내 책상이 어딨지? 아 맞다! 아크릴판 책상이지? 아 X 됐다! 개망했다 진짜 이게 처음에 들어오면 여기가 아마 수험번호가 적혀있을 거예요 여기서 한번 확인합니다 이번에 아크릴판이 있기 때문에 수험번호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 마스크 벗어도 되나? 아 잠깐만 아 살짝 아무도 없으니까 살짝 해야겠다 학생 한 명 들어오면 무조건 껴야지? 쟤가 나 신고할 수도 있어 아 정치화법으로 바뀌었네 나 땐 법과정치였어 법과정치하고 사회문화 우페문제 푸는 거 개빡쳐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늘 제2회고는 베트남어였지 사와디깍 아 이거 태국 엄마 미안해 이번에는 반드시 다 먹을게 자 딱 들어오면은 일단은 그걸 확인하세요 지금 히터의 위치 다 장단점이 있어요 맨 앞에 앉으면은 일단 감독관하고 아이컨택을 계속해야 돼 계속 하트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현대소설보다 감독관의 얼굴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맨 앞자리는 좋지 않고요 중앙부 자리는 히터가 직빵이야 대간이 화산터져 우통 까고 싶어요 여러분들 진짜 밖에서 여러분들 눈사태가 일어나도 우통 까고 싶어요 긴장감에 의한 열기하고 그 다음 히터 그러기 위해서 자 오수색 옷차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12월 3일 날 굉장히 춥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겉옷은 여러분들 갖고 있는 파카 중에 가장 따뜻한 고등학교 진학할 때 아버지가 사셨던 그때 그 파카 그때 그 오리털 파카를 꼭 입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은 옷을 벗어요 근데 여러분 보셨을 때 어? 이 쥐똥만한 책상하고 이 쥐똥만한 의자에 어디 지금 파카를 걸 때가 있냐 하겠지만 전부 다 앞에 제출을 해요 뒤쪽이나 앞쪽에 모아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어떻게 하냐 자 옷을 벗고요 접어요 최대한 부피를 줄입니다 정글 동선 자 오수 동선 말씀드릴게요 먼저 이거를 접어요 파카 무조건 접어야 돼 이거 나중에 접으려면 시간 꽤 걸린다 여러분들 일단 접어서 이 아래쪽 동선으로 넣어 왜냐면 나중에 이 포개둔 파카를 앞에 제출할 때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아웃사이더로 제출해야 됩니다 인정하십니까 여러분들 이거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다음 뭐겠습니까 두 번째 이 히터의 온기를 체크해요 히터가 지금 어디서 나오고 있는지 이걸 좀 체크해요 히터가 안 나오고 있으면 이대로 가면 되는데 히터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 그러면은 일단은 한 알을 더 벗을 준비해야 됩니다 바로 이거죠 자 내복을 쳐 입으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얇은팔 뒷팔띠 아우터 입었을 때 약간 목이 늘어나지만 그리고 재수학을 때 많이 입었으면 바로 그 옷 얇은팔 뒷팔티 회색 아니면 검은색 아니겠습니까 개국룰 기본적으로 재수학은 여러분들 급식 쳐먹을 때 콩나물 무침 튈까봐 안 입었던 흰색 빼시고요 여러분들이 꼬장꼬장에 때가 껴도 티가 안 난다고 바로 그 얇은티 검은티를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히터가 지금 온다 자 그랬을 때는 살짝 이거를 벗어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다섯 번 동안 다 벗었어요 무조건 얇은 긴팔티로 가였어요 그래서 우수했어요 지금 상황을 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책상 아래쪽으로 빼주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다음 사람 올 때까지 마스크 살짝 빼주면서 호흡 조절을 약간 해주고 나쁘지 않습니다 동성 그 다음에 이 시계를 풀지 말지를 결정하셔야 돼요 디테일 하죠 이거는 선택이 바뀔게 바위개를 먼저 벗거나 아니면 미드링을 들어가거나 이 순서예요 저는 빼요 저는 빼요 그래서 이걸 다시 낍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껴요 이 시계의 다섯 번째 이 시계 아래 구멍부터 다섯 번째 구멍에 정확하게 지금 이렇게 넣어요 이렇게 뜨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시계가 약간 볼륨감이 있어요 이걸 갖고 판때기에 딱 올리면 보여요? 이거 쓰는 거 보이십니까? 이거죠 보이십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림막이 이렇게 올려놓는 거예요 시계를 이제부터 마스크를 빼면 안 되겠죠 이번에 수능이 패치가 되기 때문에 이 마스크가 지금 추가가 됐습니다 이러면 이제 들어오자마자 한 10분에서 20분 많게는 한 25분 정도가 소비가 된 거예요 제가 한 시간 일찍 도착했죠 그러면 한 30분에서 35분 정도 남겠죠 여기서 채널 편집은 아니에요 여기서 동선 어떻게 짜야 돼? 나 깔아야 돼 나가야 돼! 날 믿어! 나 진짜 믿어봐 이 동선 믿어봐 이 옷을 입고 나가도 되고 파카를 입어도 되는데 나가서 뭔 지랄한 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도로 나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감성이 애들 살짝 한 두세 명 오고 있을 거야 눈 마주치지마 마스크 썼잖아 눈 마주치지마 딱 내리깔아 너 패션 딱 이거지? 살짝 넣어 걸어 어디로? 화장실 내 말 기억해 동선 화장실로 짜라 무조건 화장실을 먼저 체크해야 돼요 무조건 화장실을 먼저 체크해야 됩니다 약간 거만해 이때 어떤 느낌이냐면 너가 이 건물 다 했어 너 이 학교 지었어 너 서울대 사범대학 박사야 너 휘몽구 너 교장이야 약간 이것도 좋아 어 어 자 여기서 중요해요 의자가 어딨어?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일단은 말이오면 싸 중요한 거는 드롭다 부끄러워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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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능에서 이겨야돼 더러워도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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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해 뭘 확인해 니가 쌀 그지 쌀꽃을 찾아야돼 이게 동선을 최대한 줄여야되거든요 너가 만약에 마려웠을때 어디서 쌀지를 정해야돼 들어갔다 휴지도 많은지 보고 휴지도 한번 돌려보고 빠르게 이거 얼마 안 걸려 앉아보고 오케이 일어나 마려오면 거기서 싸야돼 너 장하고 잘 되어야 해 니 장하고 알았어? 그리고 다시 돌아가요 사람들이 이제 조금 많이 들어와 있을거야 사람들이 꽤 찼죠 어 다들 마스크도 안 쓰고 여러분들 가림맛도 없는데 이건 이해 좀 해주세요 이미지가 없어요 너의 위치를 찾아가야겠지 나 여기쯤 되겠죠 모수했을 때 맨 뒷자리여가지고 제가 한번 이 사진을 갖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요 30분 남았을거야 30분 가방 보여드릴게요 가방 어떤 느낌인지 군대식 운영으로 자 스통이 두개가 있어요 국물이죠 아이시스 이 물 두개를 먼저 꺼내면은 살짝 내리면서 푹 심호흡 해주고 살짝 마시고 어 이걸 다시 가방에 뒀습니다 책상에는 많이 없어야 돼 자 가방에서 책들이 나오겠죠 자 이 책들은 고증이 안됐습니다 제가 지금 그 책이 없어가지고 지금 완자 갖고 오면 안된다 완자 개념 원리 미적분인데 이딴 거 갖고 오면 안돼요 이딴 거 가져오면 이미 5등급이야 이 단권화 노트 과목 다 한 권이면 돼요 엔수할수록 비워야 돼 이것저것 다 갖고 와 사설 논문까지 갖고 와버려 국어 같은 경우는 비문학 여러분들 철학 책까지 갖고 와 뭐하는 거야 깔끔하게 비워야 돼 어차피 생전 처음 보는 지문 아니야 전부 다 가벼울수록 이긴다 이런 말씀들 준비가 더 돼있는 거죠 첫 국어 전에는 어 뭐 이렇게 예열 지문 같은 거 풀겠죠 깜신고 화이팅 외들 보고 와 그만해 밖에서 응원한 소리가 아직도 들려 나 오수 때 진짜 빡쳤어 기억나? 봉석 보고 있나? 뭐하는 거냐고 아직도 치고 있어 북치고 왜 그래 나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열 지문을 풀어요 많이 풀 필요도 없습니다 많으면은 비문학 문학인데 적으면 비문학 하나 정도 나쁘지 않아요 화장 1번부터 3번 정도 많이 풀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필둥 같은 경우도 구성 말씀드릴게요 컴스하고 이 화이트하고 수능 샤프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준비해와 어차피 이거 못 쓰긴 해 어차피 못 쓰지만 그래도 몰라 그날 감독관에 따라서 모든 지평이 다 바뀝니다 일단 너꺼 준비해와 혹시 몰라 감독관이 마더텔에서 할 수도 있잖아 감독관이 백종원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준비해오라고 일단 귀가 쓰던 그거 다 들고 오라고 오케이? 여기서 소리가 들립니다 자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감독관께서는 시험관리본부로 오셔서 시험에 필요한 물품을 인수한 후 시험실에 입실하실 준비를 하십시오 자 이런 소리가 들려요 이때부터 긴장이 시작돼 이때 여러분들 아무것도 하지 말고 물 한 모금 더 마셔 마셨던 걸로 마셨던 거 한번 마셔 마시고 그 다음에 늘 여보 개국룰 바로 ABC 초콜릿 이거잖아 엄마가 꼭 먹으라고 단 거 먹으라고 싸주잖아 이거 안 싸주는 엄마 없는데 인정? 이거를 딱 이 바나나 넣어 먹으면서 주변 약간 스캔하고 누가 다리 떨 것 같이 살짝살짝 보고 뒤통수 살짝만 왜냐면 나중에 이렇게 보면 컨닝인 것처럼 돼 자 준씨가 왔구나 이름을 지정해줘 민씨가 오케이 봤어? 고생했다 자 우리 파이팅 해보자 이러면서 약간 전회를 다 혼자 자 여기서 이제 이상행동을 보인 사람이 있어요 갑자기 뒤에 연세 유니버시티가 있다던가 홍익 유니버시티 이런 식으로 자기의 전적 대학교를 깔고 온 애들이 있어 내가 이게 삼수 때 딱 두 번째 칸에 살짝 보니까 약간 독수리 콧대가 나와 바로 앞자리 말고 그 앞줄에 독수리 콧대가 나와 있는 거야 와 그때부터 연세대학교를 혐오하기 자 드립이고요 왜냐면 내가 삼수를 망했거든 그런 멘탈 관리 처음에 감독관 소리 들릴 때 체크를 하란 말이야 순식간에 들어가 감독관 자 이게 지금 8시 5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예비령 예비령 준비령 본령이 있는데 예비령이 8시 25분이에요 자 이때쯤이 되면은 거의 모든 걸 이제 내려놓아야죠 이제 소식품 검사나 아까 이제 했던 그 파카하고 이런 거 다 앞에 제출해 아 쉬고 간다 아 개떨려 야 전쟁 남녀? 제 1교시 예비령입니다 제 1감독관께서는 문제지와 다반지 봉투를 개봉하여 수량을 확인해 주시고 제 2감독관께서는 다반지를 배부해 주시되 결시자 책상 밑에도 놓아 주십시오 수험생은 1교시 국어영역 다반지인지 확인하십시오 제 1감독관께서는 다반지에 표기된 수험생 준수사항을 설명해 주시고 수험생에게 성명과 수험번호를 기입하도록 하며 담당 작성은 반드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만으로 표기하도록 지도하십시오 자 이 예비령이 8시 25분이에요 네 이게 8시 25분입니다 8시 25분이에요 1교시 예비령입니다 예비령 이미 문제 풀 그게 완성돼 있어요 제가 일단은 시계 올려놨었죠 검사가 들어갈 거예요 검사가 들어갈 거고 거의 대부분 어떤 식이냐면 화이트는 너꺼 쓰게 해줘 검사 맡으면 그리고 귀마개 저는 이 타임캡슐을 매번 들고 다녔어요 이거 낄 때도 있고 안 낄 때도 있는데 이거는 진짜 사람마다 다르잖아 이거 이거 당근꼭지 사람마다 다른데 이것도 다 검사나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최대 감독가 뭔 줄 알아? 이거 다 만져봐 심지어 나 냄새 맡는 사람도 봤어 여기에 뭐가 여러분들 센서가 달렸을까 그러니까 내 아 진짜 여러분들 나 마약 탐지견인 줄 알았어 이거 아니잖아 유준열이야 유준열 여러분들 그 말 추천해요 꼭 가져가 꼭 가져가세요 화이트 왜냐하면 화이트를 1인당 한 개씩 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교실 전체 주 Nam Truly 이거 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어 1인 당 하나 아마 안줄 수도 있어요 화이트도 이렇게 어떤 사람이 있냐면 이이이이이 진짜 진짜 이렇게 이이는 하지 않지만 진짜 이런 사람이 있어 얘들아 아 이거 오수해봐야asting PTSD인데 화이트 암수! 이걸 일단 한다니까 그러는데 이거 딱 해주고 저는 일단은 이거 귀마개를 안 끼는 걸로 은근히 안 낀 사람 많기 때문에 안 끼는 버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국어시험이요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가를 만한 국어시험입니다 되게 중요해요 이 시간 문제지 뒤에서 넘어오겠지? 먼저 답안지가 넘어오겠죠? 위에서부터 어떤 경우가 있냐면 감독관이 옆에 사이드로 뿌려줘 툭툭 이러면서 물수제비 하듯이 뭔지 알죠? 지연하니 툭툭 하나씩 뿌려줘 그러면 여기서 받을 수도 있고 지금 이렇게 넘어올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준비력 5분 전입니다 시험 5분 전 수험생은 두 손을 책상 아래로 내린 다음 조용히 기다리며 제2감독관께서는 수험생의 응시 문형에 맞는 문제지만을 수험생 왼쪽에 배부해 주십시오 자 문제지 지금 들어왔어요 제2감독관이 문제지 사이드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제1감독관께서는 수험생에게 문제지 문형 폴 짝수형이 맞는지 표지를 제외한 문제지 면수가 신용량을 표지하도록 한 다음 답안지에 문형을 표기하고 문제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기입하도록 지도하십시오 제1감독관께서는 문제지 표지에 제시된 필적 확인 문구를 답안지에 필적 확인 문구를 정자로 기재하도록 지도하십시오 수험생은 볼렁이 울리기 전까지 절대 문제지 표지를 미리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생년월일 이름 김민호 이것도 네 글자까지 있다 이거 잘해라 여기서부터 실수하면 꼬입니다 자기가 남잔데 여자로 체크하는 사람 있어요 자 그딴 짓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엄마 아이디로 네이버를 썼다고 하더라도 남자로 체크를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필적 확인 란 대충 쓰지 마세요 필적은 정확하게 그 글씨를 떨리지 않고 딱 정자로 써낼 수 있는 사람이 집중력이 있는 거야 거기서 글씨체가 개발 세발이다? 그럼 네 화법과 장문도 개발 세발이라고 그러지 말란 말이야 그 말도 읽어 그 말도 지금 여기 뭐겠습니까? 많이 사랑할 수 더 맑기에는 어? 할수록 흐르는 더 모어 더 모어 뭐 생각도 해보고 어? 이런 것들 여러분들 입시에 미치단 말이야! 필적 확인 란 수업을 개빠르게 써야 돼 왜? 그 5분 안에 문제를 한 번 봐야 돼 문제를 한 번 봐야 돼 무조건 봐야 돼 문제를 무조건 봐야 돼 이 타이밍 썼지? 안으로 내려놓고 팍! 수업! 수업 수업 보고 어? 문학에 딱 다르다 어? 어? 오케이 오케이 나왔다 어? 어 나왔다 어 찝아졌다 오케이 빙순이 나이스 이렇게 가야 돼 이게 돼야 돼 이게 돼야 돼 어? 문학 작품에 내가 하는 게 있는 1호들 그리고 5분을 이제 기다립니다 그냥 5분을 기다리고 그럼 막 넘기고 있으면 감독만 찌려놓을 그럼 살짝 넘겨 살짝 넘겨서 그 걸어오잖아 그 감독관이 두 번째 감독관이 들어갈 타이밍을 쓱 보고 앉으면 그냥 해 이때 감독관이 둘로 갈립니다 이때 감독관이 엄한 감독관 넘겨보지 마세요 시험지 넘겨보지 마세요 이게 최악이고 어떤 감독관은 많이 힘들죠 빨리 끝나고 자 놀러갑시다 진짜 이런 감독관이 걸려야 돼 얘들아 그 목소리 들러오잖아 그럼 좀 더 봐 그 감독관 목소리 들려오잖아 그럼 좀 더 봐 예스 예스 한 번 더 봐 한 번 더 봐 한 번 더 한 번 더 처음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오 그 다음에 16부터 1부터 다시 끝끝 면에서 첫면으로 간 다음에 여기서 좀 읽고 가 첨문단 안녕하세요 여러분 온도액 eux에게 받은 생태우루슬의 연구 그 다음에 이제 시험 시작합니다 시험 시작 전에 주의할 것은 뭐냐면 시험지에 가장 아래 넘길 부분이 있죠 이거я 찾고 있어 잡고 있어 바로 갈께요 당황하지 마세요. 봐봐. 지금 여러분들 극혐일 거야. 왜 극혐이냐면 시험지를 넘겨서 고요해지고 싶은데 시험지 넘기는 소리가 나지. 마치 영어 듣기 때처럼. 왜 그러냐면 이문학이나 문학부터 푸는 사람이 있는 거야. 다양한 데는 많아요. 다양한 코스가 많기 때문에 그거에 당황하면 안 돼. 그걸 알고 들어가야 돼. 그냥 그런 의미에. 처음 압박감이 진짜 심해. 당황타지 말고 넘어가. 나중에 다 풀고 돌아오면 돼. 근데 다 풀고 돌아온 중에 그 중에 몇 번 없어. 자 끝나기 10분 전에 이거 모르는 사람 있는데 끝나기 10분 전에 종이 한 번 더 있어요. 제 1교시 종료 10분 전입니다. 자 여기서! 자 여기서! 침착해! 침착해! 너 놀랐지? 어? 슈바 17문제 나왔는데? 자 괜찮아. 지금부터 승부야. 잘 기억해. 끝난 게 10분 전부터 승부야. 왜? 왜? 객관식이야. 널 믿어. 너를 믿으라고. 누굴 믿을 건데. 앞에 있는 성우 믿을 거야? 옆에 있는 춘식이 믿을 거야? 아니? 널 믿어. 넌 찢기의 신이야. 지금부터 넌 핑구왕 동기야. 공을 날려버리라고 정답으로. 인정? 분명 너는 10분 전까지 과학기술이나 경제를 못 풀었을 거야. 글로 가겠지. 무조건 글로 가. 글로 가면 어때? 아마 30에서 31번 이 정도 있겠죠. 눈물이 흘러. 바로 이 타이밍이 엄마 생각나는 첫 번째 구간입니다. 갑자기 3일 전에 설거지 엄마가 할 때 엄마한테 대들었던 내 모습이 생각나. 감정선들을 붕괴를 한 후에 문제가 요구한 걸 정확히 읽고 선지 지울 건 확실이죠. 어차피 내용의 지로 풀려. 딱딱 지워야 돼. 자 이걸 내가 못해서 우수했어. 견뎌내라. 난 못했어. 견뎌내라. 할 수 있다. 내가 진짜 여러분들 이거 산 증인이야. 실패의 산 증인이라고. 견뎌내라. 이거 진짜 견뎌내야 돼. 이 타이밍. 마지막 보기 문제. 아마 못 풀 거야. 왜 악담 주십니까? 어쩔 수 없어. 정답률이 나는데. 다 찍고 내 태반이야. 아니 풀 수도 있어. 풀 수도 있어. 하지만 그 푸는 것도. 이거 인정? 여기 있는 흑심 중에 3분의 1을 다 깎아 쓰는 느낌이랄까? 자 풀었어. 풀고 OMR 체크해야지. 이게 아크릴판이기 때문에 조금 애매할 수 있습니다. 이거 잘하세요. 아크릴판이 있다는 걸 늘 인식을 하셔야 돼. 시계를 잘 보시고 그 초침과의 사투라. 이게 초침이 딱 보면은 내 초침을 믿을 수가 없잖아. 네 초침이 여러분들 롤렉스야? 그럴 수 없어. 그러니까 15초 전에 고민했다가 종 울릴 수 있어. 1분 전에. 분침이 자 10시에 끝나잖아. 분침이 가기 전이야. 이거 또 봤다. 분침이 누가 보기 전 가기 전이야. 그 잘 봤다가 하기 전에 그때 마지막 결단을 내리세요. 그때도 안 내리. 너 그 문제 틀린 거야. 1분 지나기 전에 결정하란 말이야 이거. 끝내. 그냥 끝났다. 죽어는 내 인생에서 없다. 내 인생에 윤동주 나 모르는 사람. 유대용쌤 다 잊어. 김동욱쌤. 김승민쌤 다 박광희쌤. 다 까먹어. 없어. 뭐 있어. 없어. 하고 이제 끝남을 맞이하면 됩니다. 끝났어요. 제 1교시 종여령입니다. 수험생은 필기 도구를 놓고 다반지는 뒤집어서 오른쪽에. 문제지는 표지를 덮어서 왼쪽에 각각 놓고 조용히 기다리십시오. 제 2감독관께서는 문제지와 다반지를 수험 번호선으로 회수하여 주시고. 이때 회수를 하고 있을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어떤 애가 그냥 체크를 할 수도 있어. 그러면 갑자기 나 진짜 이거 한 재수 땐가? 손 올려! 진짜 이 정도 큰 목소리로 감독관이 손 올려! 이런 적 있어.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까 1분 전에 체크를 하라고 한 게 그 느낌이거든요. 그 느낌을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끝나고가 여러분 살면서 가장 정말 가장 심오한 복잡다단한 그런 신경일 거예요. 인생을 알 수 있어. 끝나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고 나눠볼게요. 국어 등급컵이 80점대다. 그때 상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구 수능 때 84점 떴습니다. 그때 상황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숨의 연속. 이 아이의 한숨이야. 욕을 하지 않아. 시험이 그 정도 중압감이었잖아? 아무 말도 안 해. 다 죽었어. 목소리를 잃어요. 성장판이 닿혀. 다 좀비야. 다 목소리를 잃어. 근데 90일에서 92사이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아, X발. 아, X했다. 이거 알았는데. 욕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리얼 펌팩트. 이거 수능 본 사람 할 거야. 고사장 나오자마자 바로 쌍욕 뱉어. 아, 이거 진짜 찐이야. 이거 진짜 인정할걸, 수험장 가서? 머리에 무조건 넘겨, 남자애들. 애수생님 담배를 피우고 가라거나 아니면 화장실로 가겠죠? 일단 싸야지. 왜냐면은 너가 물을 확인해보면은 이거 다 먹었을 거야. 거의 마라톤 선수고, 거의 이봉주야. 물을 진짜 홀짝홀짝 시험 볼 때 다 마셨을 거예요. 그럼 너의 방광도 터지기 직전이겠지. 여기서 이제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야, 31번 답 4번 아니야? 라고 갑자기 너의 청력 수준이 급상승하면서 이 당근 꼭지를 끼면서 나가봤지만 방법이 없어. 일단은 그 얘기가 들으면 화장실도 안전장소는 아니야. 빠져나가야 돼. 그냥 겐생캐야. 이거 진짜, 이건 악질성쟁이야. 그렇게 주변 사람들이 하지 말라 했는데 하는 단 맞추기 빌런들이에요. 이제 교실로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학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까지만 시험장 소리 들려드릴게요. 수학에서는 거의 그 전에 풀, 거의 못 풀어요. 문제를 거의 못 풀고 바로 들어갑니다. 감독관께서는 2교시 시험 감독이 필요한 물품을 가지고 시험실에 입실하여 주십시오. 자, 입실 10분 전입니다. 수학 시작 10분 전이에요. 수학 시작 10분 전. 수학 시작 10분 전입니다. 수학시 수학 영역 답안지인지 확인하십시오. 자, 취업지 왔어요. 제1간독관께서는 답안지 표기된... 아이, 겐생캠! 아, 뭐하냐고! 뭐하냐고, 너. 이러면? 자, 이러면 안 됩니다. 이 정도면은 이거는 얘기를 해야 돼요. 제2교시 준비령입니다. 제2간독관께서는 수학생의 응시 문형에 맞는 문제지들을 수학생 왼쪽에 배부해 주십시오. 이쯤 되면은 배고파요. 초콜릿을 남은 거를 몇 개 더 먹어주세요. 지금 빨리 먹어, 빨리! 지금 제가 마스크를 한 1시간 정도 푸여봤는데 너무 힘드네요. 가나형과 문형, 택수형이 맞는지, 표지를 제외한 문제지 면수가 12년인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더워요, 이제 걷어주고. 자본지에 문형을 표기하고 볼령이 울리기 전까지 절대 문제지 표지를 미리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자, 수학 풀 때 개꿀팀. 자, 이거 시수로 가! 1번, 2번, 3번, 4번 풀어야지, 여기서. 이 아크릴판 때문에 또 몰라요. 자, 잠독감 보기 전까지 1번, 2번, 3번, 4번 먼저 풀고 들어가야 돼요. 그다음에 뒤쪽이 29번, 30번 살짝 만져서 좌우 대칭되어 있는 29번, 30번 문제에 약간 맛만 보기, 인정? 약간 시각적으로 맛만 보는 그 감성은 갈 텐데. 자, 이제 시작합니다. 제2교시 분량입니다.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딱 풀었겠죠. 그러면은 세차게 넘겨. 이런 느낌으로. 누구보다 빠르게. 마음속으로는 현우진 빙의하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수학은 알아서 푸시고. 자, 빨리 밥 먹고 싶어요. 자, 종료합니다, 수학. 수학 번호 순으로 회수하여 주시고 수량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아, 수학 끝났다. 필수, 영역, 점심, 식사 후 3개실을 미리 선택한 수학을. 하하하하. 대기실로 갈 수 있도록. 제껄 선물. 그래서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코로나 때문에 아마 안 해서 먹을 겁니다. 저도 그냥 이 자리에서 한번 식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이제 12시 10분이기 때문에 1시간 밥을 일단 먹으면 돼요. 그 밥알, 밥알 하나의 숫자가 있는 느낌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학 끝났죠. 이때는 마스크를 잠깐 풀어도 되겠죠, 솔직히 인간적으로. 하, 오늘 다섯 번째 수능인데 엄마 어떤 거 사줄라나? 딱 열었을 때 수능을 많이 본 사람들은 부모님 생각이나 약간 눈물이 고여. 현역들은 보자마자 알맹이 보고 30. 자기가 썼던 30번의 답이 떠오릅니다. 그러면서 계속 거기서 헤엄쳐. 어? 8인가 9인가? 8인가 9인가? K가 저 미분 잘못했나? 계속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밥을 한번 직접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유야, 너 오늘 뭐 사왔어? 난 오늘 미역국 사왔는데. 야, 너 밥 먹으러 왔냐? 수능 뭐해, 빨리 가. 이게 이제 남자들 대화죠. 한 번 먹고 딱. 이때 밥의 맛은 정말 이 밥이 누군가한테는 승우아빠님이 호텔 요리를 해준 느낌이랄까? 화장실에서 들렸던 31번의 답을 4번으로 맞췄다면. 맞췄다면 정말 맛있는 반찬이겠고요. 31번도 틀리고 21번, 30번을 못 풀었어, 수학에서. 그냥 막말로 고양이 밥이에요. 그보다도 맛없을 수가 없어. 눈물이 같이 씹혀. 먹으면서 눈물이 같이 씹힌다고. 저는 일단은 여러분들 잘 봤다고 가정을 해야겠죠. 잘 봤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기쁘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체할까봐 평소보다 천천히 먹어야지. 맞습니다. 어, 중요한 지점. 국도 너무 많이 마시면 오줌 싸니까 적당히 먹어서. 이거를 다 먹을 필요가 없어, 여러분. 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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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직도 치고 있어, 밖에서. 야, 팔 안 떨어졌어? 공연을 해, 그냥 시청 앞에 가서. 자, 어느 정도 먹었다고 가정을 하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다음 영어 독해 지문을 보던가, 예열 지문을 보던가, 아니면 자면 돼. 근데 아마 못 잘 거야. 저는 잔 적이 없어요. 누워 있으면 돼. 어떻게 누워 있냐? 내가 봤을 때 이거를 이 아크릴판 사이드 있지, 이 받침판. 받침판 사이로 넣어, 손을. 이렇게 모아서 넣는 다음에 그냥 여기다 대가리에 박아요. 이 방식이 하나 있고, 내가 추천하는 거는 주먹을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걸 받고. 자는 방식. 이 방식이 있어, 이 방식이. 아, 맞다. 양치를 안 했다. 여기서 짜고 이제 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돌아다니면서 한 유형이 있어. 절대 가만히 안 해. 몸을 부르떠어. 그게 나예요. 근데 이제 약간 이런 스타일도 있어. 화장실에 거울 있죠? 거울 보고. 인정? 이 스타일. 이것만 앞니발만 라미네이트야. 앞니발만 매직박이야. 자, 다시 갈게요. 자, 영어입니다. 영어 듣기까지 있죠. 10분 전에 입실해가지고 예비령, 준비령, 본령 이렇게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문제지를 넘기세요 할 때 이제 듣기 시작되는데 여기서 처음에 도표하고 일치, 불일치 혹은 어법까지 이렇게 푸시는 분 많고 끝까지 가가지고 41에서 42번 본인 나름대로 푸시면 됩니다. 아, 이렇게 빡신. 1번, 다음을 듣고 여자가 하는 말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자, 나왔죠. 이게 정답 몇 번이겠어요? 4번이죠. 4번. 2번이네. 어, 2번이요. 2번이요. 어떤 순간 보겠습니까? 이 소리. 아, 씨. 저런 기침 소리가 중요한 디스카운트 때나 이럴 때 걸리면 망합니다, 여러분들. 자연 속에서 살아남는 능력치를 잃는다 해서 정답 2번이죠. 2번 보는 순간, 넘어가! 달려! 엇밥, 달려! 웨더, 월, 뒤에 완전한 문자, 5번, 네이사, 돌아와! 워후! 자, 딱 이 감성이고, 이번에 9평 때 가장 빡쳤던 바로 이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남자가 지불할 금액을 고르시오. 그 original price was $70, but it's on sale. It's $60 now. Nice. I'll take two. Anything else? I also need a wireless speaker. I recommend this one. The sound quality is good, and it's only $20. Then I'll take that as well. Do you also need two of these? No, just one is enough. I already have one speaker at home. 자 $10 디스카운트이죠? $10% 디스카운트 아니죠?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자 이렇게 해서 듣기가 끝나고 납니다 네 영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어가 끝나고 나면은 화장실 가도 정말 아무 소리가 안 들려요 이제 한국사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사 시간은 무조건 자야 돼 문제 자체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3등급 이상 빨리 넘기고 자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는 보충해야 됩니다 거의 5분? 5분에서 탁탁탁 찍고 넘어갈 수 있어요 아무도 멀어요 한국사 풀고 바로 누워주세요 여기서 꼭 코 고는 애들 있어 바로 감독관에 가서 대가리 잡고 깨요 감독관에 눈치 보잖아 안 깨우고 그러면 약간 해석 이렇게 하면 돼 탐구 때도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시간이 없어요 탐구 때 마지막 힘을 다한다는 생각으로 탐구를 하시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어느 에서 킬러 문제가 나올지 몰라요 탐구 때 정말 시간이 없어요 순식간에 원 투 딱딱 끝나요 근데 처음에 이렇게 포대기 받았을 때 이거 가운데 딱 뽑아서 바로 던져야 돼 인정? 자기 페이지를 외워나 15, 16 뭐 있잖아 여러분들 중간에 그렇게 해서 탐구는 푸시고 탐구가 끝나고 나면은 제2외국을 치지 않은 사람 나가세요 하면은 만약 제2외국을 봤잖아 그때부터 흥분의 도가니야 하아악! 하면서 약간 포용하는 애들이 있어 난리입니다 밖에가 난리가 나요 이제 나가는 그 학생들 뒷모습을 보면서 나도 너무 나가요 왜냐면 이미 소용이 없어 제2외국을 복구가 안 돼 내가 아무리 베프다 뭐 잘해도 한국말을 못해 우리말 겨루기를 못하는데 어떻게 대학을 갑니까 말이 안 되잖아 여러분들 한국외대 여러분들 베트남어학과 갈 게 아니기 때문에 모든 시험이 다 끝났고 드디어 시험의 대장정이 막을 내립니다 제2외국도 끝났고 다 걷어갔어 바로 못나가고 정말 많이 대기를 합니다 일단 오늘 몰라 다 이미 끝났어 멘탈 나갔어 그냥 은근히 힘이 남는다? 은근히 엄청 기운 빠질 것 같죠? 아니야 PC방 가는 거 아니면은 노래방 가는 거 그거 에너지 따로 있다? 5540 너 하는 순간 일어나! 네가 오늘의 주인공이야 일어나! 반드시 일어나! 나는 아는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조용 이렇게 오는데 여기서는 어떤 상황이 펼쳐지냐면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면허하세요 운전면허 따세요 꼭 한 명씩 운전면허 아저씨 있다? 대학을 못 가는데 뭘 차를 탑니까? 나 지금도 면허가 없어 나 면허 아저씨 다섯 번만 해 나 지금도 면허가 없다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여러분들 야 내일 서감대 논술 같이 갈래? 뭐 논술 얘기가 많이 나와 수능 그 다음날 거의 논술 있잖아 야 너 언제부터 재수할 거야? 이런 얘기도 들려요 잘 본 사람들은 말이 없는 법이야 잘 못 본 사람들이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멘탈 잘 잡으셔야 돼요 포기하시면 안 되고요 자 오늘 제가 여기까지 여러분들 준비를 했습니다 다들 진짜 힘내시고 잘 모실 겁니다 응원해주세요 안녕 고생 많았어요